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토쿄의 신재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추억인데요 1년에 한 번 받게 되는 세뱃돈이라도 생기면 학교 앞 문구점에 가서 대지저금통을 사고 그 대지저금통에 돈을 넣고 뿌듯해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얼마 안가서 대지저금통 등을 갈라 가게로 달려갔지만 그때마다 내 돈을 누가 맡아주면 내가 돈을 쉽게 쓰지 않고 자제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후 얼마 후에 우리 동네에도 은행이 들어섰습니다 새마을금고였죠 그게 제가 처음 만난 은행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변에 각종 형태의 은행들이 많습니다만 그때는 그것이 최고의 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도 그 추억의 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안산 중앙새마을금고의 이판주 이사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마을금고가 사실 옛날에 오래됐지만 이 새마을금고와 농협 또 지역의 신형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보통 시중에서는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산림조합을 통틀어 상호금융기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상호신용금고다 상호신용금고는 영세한 자금을 애탁을 받아 조합원에게 융자해 줌으로써 조합원의 상호가능 영세 자금을 융통하는 호예금융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한테 예택받은 돈을 또 조합원들한테 대출한 그런 형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은행에 애금하면 이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 배당하지만 상호신용금융기관에 애치하면 연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세가 되고 출자한 출자금 후 배당해서 천만 원까지는 면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금융법에 의한 혜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저축은행은 어떻습니까 저축은행은 형태는 상호금융기관과 똑같은 형태지만 예금 대출 금리가 약간 높고 전국적인 점포가 많지 않아 고객들이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3,500개 농어촌에 지점이 있기 때문에 송금 등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3,500개나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각 동네마다 하나씩은 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새마을금고 특성이 시골 면 단위까지 거의 있기 때문에 아마 농협보다도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이라는 이름답게 마을마다 다 하나씩은 있을 것이다 거의 있다 이런 지역 그리고 주민들 간의 친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새마을금고만의 특성 혹은 장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새마을금고는 공공의 가치의 기본이 되는 따뜻한 금융기관으로서 1963년 경상남도에서부터 설치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민금융기관입니다 오래됐군요 새마을금고 자랑이라면 보통 은행에서 예금자보호법이라는 생소한 것을 가지고 새마을금고가 먼저 예금자보호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아 선진화되었던 어떤 시스템이군요 그 이후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모든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86조 9천만 원이라는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새마을금고만 일절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 생존하고 순수한 민족 자본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성 자랑이고 현재 상호금융기관 중 자산이 농협이 270조 새마을금고가 160조 신협이 90조 수협이 30조 산림조합이 7조 정도로 새마을금고가 농협에 이어 두 번째로 자산 규모가 형성되어 있는 게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그야말로 튼실한 경영 시스템을 갖춘 그런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안산중앙새마을금고 아까 우리나라의 새마을금고가 1963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산중앙새마을금고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저희 안산중앙새마을금고는 반월동새마을금고와 고잔일동새마을금고가 1999년 합병되어 현재는 8개 본 지점이 있으며 48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산은 3,900원이 되어 있으며 1999년 창립 이래 한 번도 적자를 보지 않은 금고이고 출자금도 배당을 정계금 이상으로 항상 배당하였습니다 20년 됐다는 얘기네요 20년 동안 이렇게 안정적인 경영을 해온 지역금고로서 그동안 많은 어려운 과정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꾸준하게 흑자 운영을 계속 진행해왔던 어떤 소견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희 안산중앙새마을금고는 1999년 반월동새마을금고와 고잔일동새마을금고가 312억 적은 금고로 합병하여 합병 이후 고객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생명공제 청구 1위를 하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생명공제라는 것은 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 새마을문화 사업평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2008년 역시 새마을문화 사업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안산지역 개발사업평에서 문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5월 현재 회원은 5만 9천명이고 5만 9천명 자산은 3,900억 유효계약권은 공제 유효계약권은 5,100원입니다 우리 회사장님이 그 중앙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자랑하실 게 참 많으신데요 계속 1위 하시고 국무총리 상을 받으시고 또 지역개발 부문에서 문화상도 수상하시고 이렇게 많은 어떤 성과를 거수셨는데 이 아무리 안산 중앙새마을금고가 인근에 다른 새마을금고에 비해서 규모라든지 성과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수셨을까요 안산 중앙새마을금고는 타 새마을금고보다도 안산에서 제일 늦게 탄생한 금고입니다 하지만 젊은 패기로 늦게 생긴 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공제 부분에서도 1위 자산 부분에서 1위 매년 수익성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건 직원들이 일심 동체가 돼야 열심히 해준 덕분으로 이사장으로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렇게 계속 1위를 하고 성과를 많이 거두셨는데 제1금융권과의 경쟁에서 이게 좀 사실 많은 부분에서 서비스 측면이라든지 각종 상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경쟁을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쟁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대형 은행과 경쟁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2011년부터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모든 금융기관들이 영업의 장벽이 깨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제 모든 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도 대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서도 은행 등은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를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발령나기 때문에 고객과 친밀성이 적고 새마을금고는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고객과 한번 거래하면 몇십 년 동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민과 우리 직원들 간의 미착 감도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서로 신뢰하면서 예금도 하고 또 대출도 받고 그렇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야 되고 지금 현재는 새마을금고와 은행의 예금, 적금, 금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부 싼 대출이 있고 싼 예금, 비싼 더 주는 예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대해서는 갈수록 좀 괜찮은 관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어떤 대출 금리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차이 나가지고는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금도 예금은 조금 더 주지만 대출 같은 경우는 거읍 그렇게 할 수 있는 매력이 뭔 거니 은행은 매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지만 마을금고는 매년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 조금 전에 얘기하시피 우리 적립금이 200억이 있습니다 200억이기 때문에 그 놈에 대한 수익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이렇게 새마을금고가 지역 주민들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예 그야말로 주민들의 돈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주민들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만큼 이 금고에서 지역 환원 사업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환원 사업은 새마을금고의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는 매년 이 금의 몇 프로를 환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중앙생활용도 20년 동안 복지사업비로 4억 5천만 원 좀돌이 지원비로 1억 6천만 원 네 네 부료 떡기로 5천만 원 장학금으로 1억 6천만 원 총 8억 2천만 원은 복지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네 많이 쓰시는군요 올해도 복지사업비로 1,080만 원과 장학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돌이 지원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좀돌이 지원금은 아주 애적에 말 그대로 좀돌이 쌀을 부어가지고 그녀의 모임을 전달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쌀을 사가지고 주위에 어려운 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료 이웃돕기는 주로 어떤 분들에게 대상자가 될까요? 주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한테 부선적으로 주고 또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 동에 의류해가지고 동사무에서 추천하면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이웃을 살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앞으로 지역사회와 많은 교류를 하면서 점점 성장해가는 지역 금고가 될 텐데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을 우리는 회원들에게 다시 되돌려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의 인재를 많이 채용하여 이익금이라면 회원들에게 환원사업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아 회원들의 손녀 손자들부터 시작하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쾌척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메디컬을 갖춘 행복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큰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행복복지센터 좀 어떤 건가요? 저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네 제일 잘 되어 있다는 지방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네 전라북도 김제라는 데가 있는데 네 김제를 가면 요양시설이 있고 요양시설 옆에 조만한 5, 6평등 아파트가 10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운동기구도 있고 잘 되어 있어서 그거를 아무나 입주하지 못하고 70세 넘은 사람으로서 서위대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앞으로 100세 시대니까 노인층이 많죠 그 사람들이 발 아프면 요양시설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거기 나서면 이쪽으로 옮겨서 운동도 하고 아주 전국적으로 견학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저도 한번 갔다 와서 큰 그림을 지금 꿇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어디에 그리실 계획이신가요?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대부도에 도유지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유지에 이런 사업 계획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크게 하기 때문에 몇 천평 더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요양병원과 복지시설과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그 안산에서 우리 거래된 오래된 회원 나이든 순으로 해가지고 아마 3, 4년에는 설립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듭니다 그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가운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합원 즉 회원이 먼저 우선돼야 되고요 그러면 그 우선돼야 되는 회원들에 대해서 또 오래됐던 회원 순으로 나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봐가지고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대로 하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오래된 회원으로서 나이가 많은 회원을 우선적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이 행복복지센터 계획을 우리 이사령님께서 직접 하셨을 텐데요 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새마을금고 필수 사업이지 않나 생각하고 또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보다 나이 든 분들이 많이 거래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주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특별하게 행복복지센터에 난 이것만큼은 참 만들어 놓겠다 라는 게 있으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하게 메디컬센터를 옆에 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얘기한 대로 요양병원 주위에 행복복지센터 즉 나이 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두 부부가 와서 살 수 있는 아주 그 5, 6평 정도 평수를 창기적인 더 계획이 있다 하면 세대수를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그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네 뭐 끝을 우리 지역사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네 세마을금고 창립 56주년 안산 중앙세마을금고 20년 동안 우리 세마을금고는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네 아직도 국민들은 세마을금고를 세마을금고를 이 금융권이라는 이미지가 아주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마을금고는 중앙위에 1조 5천억이라는 안정기금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금융기관보단 더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세마을금고입니다 이 점을 아시고 세마을금고를 더욱 이용해 주시면 조금 전에 복지센터라던가 환원사업을 적극하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지역주민 혹은 지역조합원의 자산으로 운영되는 세마을금고인 만큼 정말 이 급전이 필요한 우리 서민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재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기관으로 인정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날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판주 안산 중앙세마을금고 이사장과 함께한 공감조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국방송은 시민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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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